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캐입니다 12월 26일 스팟 방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장중에 간단하게 시장상 점검하는 스팟 방송 재개 했거든요 여러분들 중간에 점심 식사하시고 시간 되시는 분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구요 오늘 먼저 코스피는 0.01% 상승 코스닥이 1.51% 상승 중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월선 이탈하는 음봉 이후에 도치 정도로 지금 횡보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의외로 코스닥은 음봉 크게 떨어진 전일상 다 만회해내는 양봉이 시연되고 있으니까 양호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141억 매도하는 반면에 기간이 1720억 매수해주고 있구요 코스닥에서는 대규모 쌍크림 매수자 들어오고 있습니다 1660억 외국인 매수 들어오고 있구요 기간도 1100억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만 선물은 외국인이 1198개억 정도 매도 나오면서 시장 크게 상승하지 못하게 일단 약간 틀어막아 놓은 그런 상황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느 상황 보시면 프로그램 매수세 일단 양대시장 동반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350억 가까이 매수세 들어오고 있구요 코스닥은 1600억 이상 지금 프로그램 매수세까지 동반되고 있으니 양호하다 할 수 있겠고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은요 0.12% 다우정스 선물 상승 중이구요 나스닥 선물도 0.09% 상승 중이니까 무리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점심시간 중인 아시아권 시장 체크해 보자면 상위 종합지수도 0.35% 상승 양호합니다 크게 언봉 떨어졌는데 그대로 말라올리는 시도 나오고 있으니까 양호하다 할 수 있겠고 니케이도 0.51% 상승입니다 20일 인근까지 조정받았고 스무스하게 양봉 시현되고 있으니까 무리 없다 항생은 0.15%로 약간 지지부진하나 역시 문제없는 정도구요 대만의 가권지수도 0.07% 상승 중입니다 환율은 지금 현재 큰 변동 없이 1161원대 유지 중이니까 이 또한 양호 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오늘 배당을 오늘까지 주식을 보유한 분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이를 잘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기관 외국인들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배당 받기로 마음먹은 것 같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그죠 시장 상황도 나쁘지 않은데 덜 불어 오늘 크게 던질 필요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 아침에 매수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있구요 적절히 조정 받았으니까 배당 받으려면 사도 된다 한 이후에 뭐 크게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적절한 상황이구요 추가로 좀 밀린다 하더라도 20일 인근인 정거점 인근이기도 한 5만3천원 한 5백원권의 추가 매수도 미리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충분히 매수 가능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헬스케 하이닉스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강해요 자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구요 여러분들 셀트리온도 아침에 살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강하게 2% 이상 상승 중이니까 배당도 가지고 있는 주식의 5% 배당 받게 된다면 금상첨화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셀트리온 현재 나쁘지 않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전이 강하게 밀렸던 제약바이오 군들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걸로 퐁당퐁당 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구요 5g 그리고 휴대폰 부품 옆쪽에 있습니다만 반도체 부품 관련 주들 초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남북 경력도 강세 화장품은 코스닥 쪽에 강세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 전반적으로 코스닥 관련은 1.5% 시장이 강세를 보이니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자 조선주가 조금 주춤하고 있구요 나머지 섹터 홈쇼핑 아니 롯데쇼핑 이마트 등에 그리고 아무래도 퍼스픽 등 이런 내수 관련 조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는 비교적 양호한 흐름이다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추후 전략은요 오늘 아마도 여기 저점 권력인 오늘 저점 권력인 2184를 크게 하회할 가능성 조금 적지 않을까 이런 상황인 것 같구요 코스닥은 더 강하게 치우고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결론은 배당파드를 가자 그것이 결론입니다 자 오늘 스팟 시황 한번 해봤구요 쭈니 레이저 쭈니 스팟 시황이니까 짧게 하는 겁니다 자 나중에 장마치고 바이오 핫세븐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좀 눌러주시구요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중에 장마치고 찾아뵙도록 하죠 닥터케이였습니다 바이바이 나의 고맙습니다 이거